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잦아지는데요. 술 드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어젯밤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해 40대 남성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관설동의 한 6차선 도로.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1차선과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들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이때 3차선 도로에서 한 차량이 쏜쌀같이 달려와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춰서서 피해자를 살피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뺑소니 차량이 치인 40대 남성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주변 CCTV를 통해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4km가량을 이동해 차량을 이곳에 뒀고 이후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1시간 만에 거주 중이던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였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인 운전자는 연말을 맞아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송년회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